오늘은 188페이지 18째 날이네요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주요편 3가지였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 호칭이었는데요 가족 호칭에서는 제가 강조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하고 상대방의 가족을 얘기할 때 다른 표현을 쓴다라는 거 강조했고요 두 번째 구레루, 구레루는 내가 남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남이 나한테 줄 때 주다라는 의미의 구레루 공부했고요 그리고 때 또는 시기라는 의미의 도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요, 18째 날 주요편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네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존경의 접두어라고 하고 오 그리고 고가 나와 있는데요 일본어에는 우리말에는 없는 독특한 어떤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인데요, 이게요 자, 말 앞에다가요, 단어 앞에다가 오나 고를 붙여서 말을 예쁘게 만드는 겁니다 즉 미화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말을 예쁘게 만들어서 존경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날짜 읽기입니다 날짜 읽기는요, 191페이지에 잘 펴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188페이지 첫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를 붙였네요 그래서 고카소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의미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약간의 존경어 또는 미화어의 의미가 담겨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요, 난님, 뭐 나왔던 거니까요 난님 그러면 몇 명이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은 료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료, 자, 발음이 기네요 이제 잘 하실 것 같아요 료신 그러면 양친 또는 부모 다 좋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니인데요 아니는 오빠 또는 형 둘 다 됩니다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민나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데, 여기 일대, 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 언제 배웠냐면요 젠부데 그럴 때, 자, 젠부데 그랬을 때 전부해서의 그때 해서의 의미입니다 자, 데 라는 것은 뭐 뭐 해서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민나데 그러면, 민나는 모두니까 민나데 그러면 모두 해서 또는 전부해서 여기서는 뭐 모두 합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거나 좋습니다 자, 편하실 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닝 그러면 네 사람 또는 네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소크 첫 번에 나왔죠 고카소크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회화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사카이다상, 사카이다씨 집인이네요 먼저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카이다상의 고카소크는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카이다상의 고카소크는 자, 가족라는 말 앞에 고를 붙였네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 좀 높인 또는 존경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가족은何인데스까?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사카이다상이 료신 또 료신 발음 취해 주십시오 료신 또 부모님하고 아니 여기서 아니는 형 또는 오빠 다 된다고 했습니다 자, 뭐 양쪽 다 됩니다 여기서는 뭐 오빠라고 해볼까요? 자, 오빠하고 그럴 때 또 썼고요 왓다시, 나, 그리고 민내데, 모두에서 또는 전부 합쳐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요님 카소크 데스 그랬으니까 네 명 가족입니다 좀 어색해 그러니까 네 식구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89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너무너무 간단한 예문이 나와있네요 당신의 가족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금방 나오겠네요 이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자, 아나타 노 카소크와 난린 데스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이번에는요 일본의 자녀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당신의 자녀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아나타 노 오코상와 난린 데스까?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겁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형제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그렇죠 당신의 형제는 몇 명입니까? 그러면 아난린 데스까? 라고 하면 됩니다 쉬우니까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첫 번째 회화를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회화의 단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쿠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쿠넨, 발음이 짧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쿠넨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쿠넨입니다 지난해 또는 작년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오나지 오나지 그러면 같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요 카이샤, 카이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라는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개권 발음 주의해 주십시오 조그만 츠 발음이 들어갔으니까 한 박자 쉰다라는 거 강조했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개권 자, 여러분들 자, 개권이 아니라 개권 이렇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빨리 구분하시,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개권 그러면 결혼이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나왔네요 소시대 그러면 그리고 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는요 고토시 그러면 올해 또는 금년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하루 그러면 봄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요 아카책 아카책이라고 나오는데요 아카책은 뭐 갓난아이 아기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마레마시타 이런 마시타 어서 들어봤는데요 마시다가 붙으면 동사의 뭡니까 그렇죠 과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마레마시타 그러면 태어났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소레와 여기서 중요한 건데요 소레와 직역을 하면 소레와 그러면 그것은 이런 의미가 됐는데 여기서는 감탄의 의미가 좀 많이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축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통째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는 것 축하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카이다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니와 케넴 케넴 발음 강조했습니다 아니는요 형, 오빠 다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한 번 오빠라고 한 번 해볼까요 아니와 그랬으니까 오빠는 케넴 작년 오나지 카이샤 노 히토토 그랬으니까 오나지 카이샤 같은 회사 자, 다음에 히토 명사가 나눠서 노가 들어갔습니다 오나지 카이샤 노 히토토 그랬으니까 같은 회사 사람과 개껀 심하시다 개껀 심하시다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접수가 나오네요 そして 그리고 고토시 노 하루 고토시 올해입니다 고토시 노 하루 올해의 봄이니까 그냥 올 봄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자, 온나 노 아카창가 온나 그러면 여자죠 그렇죠? 온나 노 아카창가 그러니까 여자 아이가 깐난 아기가 우마레마시다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랬더니 홍상이 자, 소레와 오메데토 고자이맛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메데토 고자이맛 라는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통째로 외워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소레와 여기서 소레와는 그것은 보다는 그거 참 약간의 감탄의 의미를 넣어서 해석을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191페이지네요 일본어로 말해보세요 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는 그랬으니까 아니와 지난해 케넨 같은 회사 사람과 오나지 카이샤의 히토도 결혼했습니다 개권시마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번에는요 두 번째 내 친구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와 케넨 와더시노 동모나 개권시마시다 네, 그렇죠 오빠는 지난해 내 친구와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오빠는 아니와 지난해 케넨 내 친구 그랬으니까 와더시노 도모다치 다음에 와 라는 의미니까 토를 쓰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아니와 케넨 와더시노 도모다치도 결혼했습니다 개권시마시다 라고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세 번째 사장님 딸이라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와 케넨 샤초노 무수메 도 개권시마시다 네, 그렇죠 오빠는 지난해 사장님 딸과 결혼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아니와 케넨 샤초노 무수메 도 결혼했습니다 개권시마시다 라고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와 케넨 온나지 가이사 노 히토 켑곤 시마시마시다 そして 今年の 하루 온난 아카창 가 음 마 れました それは 오 메리 도 고다 います 어떠셨습니까 자,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과에서는요 존경의 표현 그러니까 자, 미화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미화호를 만들 때 오나 고를 일본어에서는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짜 읽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열여덟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お疲れさまでした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